반갑습니다. 삼성전자 금일 장기 입평선을 뚫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순환추들 경기 확장에 대한 신호들이 많이 나왔죠. 중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서비스 PMI 지수 그리고 제조 PMI 지수가 50을 넘었죠. 서비스 PMI 지수는 3개월 내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홍콩 송환법 철회를 했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 가운데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동안 주가를 짓눌렀던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 부분 오너리스크에 대한 그런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됐죠. 여기에 높게 올려서 팔아먹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팔아먹어 버리고 이렇게 이제 시가를 만드는 것은 매니저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높은 가격에 이렇게 많이 팔아먹는 거죠. 이렇게 이제 크게 팔아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한 날을 보면 7월 29일부터 잡으면 이날 뭐 샀지만 7월 29일부터 잡는다고 하면 지금 한 달이 넘게 거의 중간중간에 몇 번 빼고는 방향성 있게 계속 밀어붙였죠.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이 구간 동안에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매도 강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강하게 끌어올렸죠.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크게 매도를 해댔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한 달 넘게 팔아됐죠. 여기 보시면 6월 18일부터 본다 그러면 6월 18일부터 해서 매수를 또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죠. 엄청나게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300만 주 매수하고 200만 주 매수해도 오르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죠.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크게 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도 안 오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매수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렸죠. 이제 팔 만큼 팔고 지금 중국 제조 PMI 그리고 서비스 PMI 홍콩 소환법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찍어 누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로 인해서 꾹꾹 눌러둔 그런 모습을 이제 폭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렇게 계속 눌림을 당하다가 이렇게 크게 올라서면 보통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의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금융이 상당히 많이 투자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은 그런 종목이 지금 뭐 한 오늘 벌써 뭐 2.8% 오르고 있죠. 2.8%나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정말로 강하죠. 갭으로 띄운 후에 미국 정시도 또 올랐겠다. 중국의 이제 이런 PMI 지수들도 좋겠다. 이제 더 이상 누를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오늘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해서 꾹꾹 눌러 됐지만 이제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마무리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 주가에 다 반영됐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판단하고 갭으로 뛰어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죠. 자 밀어붙이는데 그 힘이 지금 상당히 강력합니다. 벌써 오전 이제 10시 됐는데 한 시간 만에 지금 500만 주가 넘어섰죠.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래가 적지 않았죠. 지금 1200만 주가 됐지만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어제 거래량을 크게 뛰어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기 평선까지 다 뚫어 내고 있죠. 오늘 뭐 이거는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와서 61선에서 여지를 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SK하이닉스는 지금 벌써 저 위에 올라가 있죠. 지금 1월달 고전도 다 뚫어 내고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바닷건에서 놀다가 이제 올라서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수준까지 이렇게 쫓아 가려고 하면 상당히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여기 SK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보면 한 47,600원 정도 가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좀 눌림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오늘 해소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모건스텐닉 좀 팔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퇴사 전환 들어왔죠.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찍어 누른 부분들 보면 CEO 리스크 이런 걸 가지고 공매 세력들이 또 상당히 많이 찍어 눌렀을 게 뻔합니다. 그렇게 눌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매도를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 다시 다 그냥 봉인 해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오늘 뭐 3%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겁을 먹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면 키움증권 미래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죠. 지금 100만 주 가까이 팔고 있죠. 이 물량들 거의 대부분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미래대우에서는 지금 뭐 35만 주 정도 좀 사고 있지만 지금 많이 뭐 이렇게 뺀다고 해도 뭐 20만 주 정도 팔고 있죠. 그리고 키움증권 거의 뭐 개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큰데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개인이 팔아야지 또 외국인 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가 창을 보시면 자 지금 위에 호가 창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죠. 42만 주. 그리고 매수가 지금 20만 주 정도 밖에 없죠. 그리고 밑에 매수는 2만 주 수준으로 쭉 받쳐져 있습니다. 이제 매도 쪽을 보면 지금 상당히 더 크죠. 그리고 여기 45,500원 때에 13만 주 정도 받쳐 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받쳐 놨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부분도 뚫고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요런 기준점이 하나씩 보통 생깁니다. 이런 기준점이 생기는데 요 기준점에서 이제 상당히 공방이 좀 오래 벌어지겠죠. 공방이 이렇게 벌어지겠지만 요렇게 해놓고 외국인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사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뚫고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SK하이닉스는 조금 쉬고 있죠. 2.6% 그리고 삼성전기는 거침없습니다. 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섰기 때문에 거래량도 오늘 뭐 장대 양봉 요 장대 양봉에 장대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에 한번 나와주면 완전한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죠. 자 그런 부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크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삼성전기 지금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크게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매동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외인 기관도 들어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개인들 입장에서 이제 크게 겁을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아까 20만주 이렇게 있던 거 지금 다 잡아먹죠. 지금 분위기는 잡아먹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이제 하이닉스 하고 빨리 키를 맞춰야 되죠. 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침없이 그냥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이제 지금 묶어놨던 봉인이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돈들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빨리 이동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으로는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 강도가 삼성전자만큼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유화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인기 확장주 대부분 사람들이 대한유화는 지금 뭐 쳐다도 보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소외가 됐고 거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제 본래 그림 딱 만들어 놓고 몰래 몰래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상당히 각도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너무 이렇게 개인들 입장에서 겁을 낼 필요 없다. 올라가도 겁을 많이 냅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겁을 내죠. 겁을 내지만 오늘 어쨌거나 지금 벌써 이제 장기 2평선 다 뚫어내버렸죠. 다 뚫어냈고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보면 계속 양봉을 올려치고 있죠. 계속 양봉을 올려치고 있고 그런데 주가가 삼성전기를 보시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쭉 기었죠. 삼성전기는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게 올라갔다가 버티면 된다고 그랬죠. 지금 10시인데 10시까지 오르고 쭉 버텼죠. 버티고 21선을 받고 지금 다시 올라서고 있죠. 그래 터지면서 요런 추세면 무너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겁먹을 이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버티면서 버티면서 계속 올려치고 있죠. 계속 올려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좀 조점받고 있죠. 조점받고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열기를 좀 시키고 또 이제 갈대되면 가고 요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요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열 시죠. 보통 열 시가 되면 일차 플레이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열 시부터 열한 시 정도까지는 약간 소강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크게 방향을 잡아놓고 이제 열 시부터 열한 시까지는 너무 기대를 하면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겁을 먹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 전기도 이제 하고 지금 얘는 정말로 강하죠. 이렇게 올라서고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열 한 시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약간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삼성 전기는 지금 바치고 올라 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좀 강합니다. 삼성 전자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겁을 먹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장기 평선들을 다 뚫고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한 달 내내 팔던 이 포지션에서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스탠스를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겁먹을 이유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삼성전자 장기 평선 뚫을 수 있을까 전반적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